지금 좀 관심이 없어요. 아, 그러네요. 눈을 마주치면 이제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비쌤입니다. 우와, 여기 누구 책상이야? 형철아! 우리 쓰레기용 봉투. 쓰레기 봉투요? 여기 싱크대 밑에 한 번 안에 있습니다. 싱크대 밑에? 정말 아무도 안 하네. 그래도 그냥 앉아있네. 나 이거 누르려고 했는데. 직원들이 아무도 주는 거 안 쓰네요. 그런 분위기면 뭐예요?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. 형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.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는데. 그거를 조금 불편해하시는 경향이 조금. 아, 진짜? 비그 뮤직의 문화입니다. 상관아. 너무 좋은 대표님인데? 자기들이 해야 될 것들은 하거든요. 이건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라서. 제가 혼자 명상을 위해서 하는 거네요. 아, 본인의 명상을 위해서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? 아니, 여긴인 누군이신데. 아니, 인사예요. 아니, 인사예요. 아니, 인사예요. 봄 나다 밥 다 비히다 밥 배는. 눈치고를 놔봐 봐, 내가 미사 내리 땀을. 봄 나다 밥랑 몰아서 다 누구나. 봄 나다 밥랑 몰아서 따느라. 봄 나다 배는다, baby. 아, 봄 나다 배는다, baby I love you. 너무 졸으면 좀 서운하지 않아요? 아니에요. 불교에 서운하기 시작하면? 이건 진짜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네요. 저 진짜 시경 안 쓰네. 노능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. 여기 회사 분위기가 조금 다르긴 하다. 이건 궁금하긴 하다. 네. 어머 어머 계단 다 치웠어 지금. 너무 깨끗해졌는데? 너무 깨끗해졌는데?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. 아니야 아니야. 다 치우고 나서 매니저가 이제. 청소하는 줄 몰랐다고. 뭐가 달라졌지? 진짜 깨끗해졌다. 왜 이렇게 신발들 가져가고. 어머 어머. 계단은 이제 올라가서.